Q. 기은새 기은새님 오셨네요. 자 먼저 왼쪽 한번 볼까요? 왼쪽 보면서 손도 한번 좀 흔들어주시고 중앙도 봐주시고 다음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왼쪽 한번 더 볼까요? 왼쪽 한번만 더 봐주시면 하겠습니다. 45도 네 감사합니다.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제가 포토 준비 하나 더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